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1월 4일 2021년도 개장 첫날 마감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강하게 시작 마무리 됐는데요. 코스피 2.47% 상승. 이제 설마 설마 했던 3천 인근까지 왔습니다. 2,944% 그리고 코스닥도 977%로 상당히 양호하게 마무리 됐습니다. 기간이 1조 1,800억을 매도하면서 연말 드레싱 성량으로 매수 들어왔던 부분 연초에 크게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1조로 사버렸습니다. 외국인은 847억 매수해 준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기간 외국인 쌍끄리 매도 나온 부분 개인이 받아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호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선물을 외국인이 이제 좀 잘 사주지 않습니다. 지금 12월물 단순 계산으로 6천 계약 정도 매도 우위인 상황입니다. 이것이 작년 중반 정도 이후로부터 매도 우위가 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좀 더 러프하게 하면 한 2,4분기 이후로부터 매도 우위인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의 외국인의 전략에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조금 감지해야 돼요. 현재는 외국인이 이제 2021년도 첫날 코스피는 매수를 해줬습니다만 이제 선물까지 강하게 매수해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언제든지 저 정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조금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상승에 도취되어 있지는 말자.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진행 중인 상황 한번 보자면 다우존스가 장 초반에는 조금 약세였고 나스닥 선물도 약세였습니다만 반등 시도나서 다우존스 0.38% 상승 중이고 나스닥 선물도 0.26% 상승 중입니다.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골드도 지금 현재 상승 중 오일도 상승 중 지금 선물은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SK하이닉스가 6%대 강세 보입니다. 21인근에서 매수하겠다. 여러분들께 의견도 제시했고 실제로 30일날 매수 의견도 드렸습니다. 이틀만에 몇 프로가 가는 겁니까? 이틀만에 8% 이상이거든요. 삼성전자 키맞추기 하러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삼성전자가 2.4% 간 반면에 하이닉스가 한방에 12만원 권대 52조 신고가를 갭으로 뛰어넘으면서 장대 거래에 동반된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니뭐니 해도 자동차 부품 그리고 2차전지의 날이었다 할 수 있겠죠. 현대차도 8%대 정거점 돌파하는 그런 상황으로 양호한 상황이고요. 현대모비스 20%까지 갔다가 좀 밀린 상황입니다만 이제 정거점 돌파하면서 강세 보이면서 출발하는 상황이니까 홀딩입니다. 자 현대위아와 같은 정보가 상가 같고요. 만도도 6% 강세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5가 출시가 좀 더 앞당겨졌다. 그런 소식들 넣으면서 관련되어 있는 부품주들 양호하고요. 또 하나 현대차의 전기차 배터리 부분을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이 맡게 되었다라는 소식 넣으면서 삼성 SDI 연속적으로 강하게 가고요. SK이노베이션은 상대적으로 간폭이 적었는데 한 번에 21% 갑니다. 자 LG학도 못 갈 거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7.89%로 신고가 랠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대체적으로 다 양호한 거거든요. 자 카카오도 1.67% 상승 중이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제약바이오에 오늘 조금 나뉩니다. 녹십자는 모더나의 국내 생산 물량 맡을지도 모른다라는 소식 때문에 17% 강세 보인 반면에 셀티련 삼행제는 좀 약세 보였습니다. 셀티련 3%대 하락. 자 추가 하락하게 된다면 좀 곤란하다. 21을 좀 지켜냈어야 되는데 일단 내일이라도 강하게 반등 시도가 나와야 되고 만약에 밀린다더라도 직전 저점대인 31만원 권대는 반드시 32만원 권대 정도 여기는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자 바라기는 내일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밑으로 쳐지면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갑니다. 자 셀티련 헬스케어 셀티련 제약 전일 밀릴 때부터 매도 의견 드렸죠. 자 그 의견 잘 받아들였다면 추가 하락은 맞지 않는 것이겠죠. 자 영원히 가는 종은 없다.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 일요일날 강의해드렸던 주식투자 5개명에 보면 수익은 잘 챙기자 윗골이 달면서 엄봉 떨어지기 시작하면 수익은 잘 챙겨야 돼요. 셀티련의 경우도 그렇게 의견 제시했었습니다. 이제 너무 자주 이야기하면 계속 리바이벌 하는 것 같으니까요. 39만원대 매도 의견 이후에 32만원 그리고 계속 20일 권력에서 매수 의견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죠. 자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와 자동차 부품이 상당히 강했고 HMM도 18%대 초강세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좀 아쉬운 종목 하나 있습니다. SK 바이오팜이 마지막 남은 보호예수물량이 오늘 출해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10% 넘게 빠졌습니다만 닥터케인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매수 의견 이후에 일단 반덕시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보호예수물량이 나올 것을 모르지 않았다 이거죠. 10월달에도 보면요. 그 이슈로 큰 폭 하락했다가 대번 끌어당깁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요. 외국인 물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 들어오는 물량들 매수하는 사람들은 보호예수물량이 출해될 걸 몰랐을까요? 그거 감안하고 적당히 매수를 해 들어오는 상황을 봤을 때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다. 바라 근데 저번과 같은 이런 강한 반등이 나왔으면 더할 나위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깨지면 별로 좋지 않은 60일 권역인 16만 6천원권이 강력한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일단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가 아쉬운 SK바이오팜도 있고 셀트리온도 있습니다만 현대모비스 그리고 LG화학 SK하이닉스와 같은 종목들 초강세 보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운영은 별 무리 없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명예의 전당이라고 닥터케이가 명명을 했는데요. 닥터케이 6개월차 직장인 회원 수익을 인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에 가입하셨거든요. 자 9월달에 200만원 손실이 있었습니다만 1억 1천만원의 수익입니다. 1억 8천만원이 원금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60% 이상의 수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분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왔던 분은 건강상 이유로 중간에 매매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이분은 3월부터 8월까지에 한 번도 배가 없는 월별로 4천만원 수익 67% 수익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들어오셔서 한번 수익공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수익공개 자 어떻게 들어오시면 되냐 하면요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카톡 그리고 카페 링크가 되어있습니다. 이쪽으로 따라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과 오스코텍의 수익 인정도 해주셨습니다. 이거 컴퓨터 화면이라 잘 안보이는데요. 셀트리온 제약이 59% 수익입니다. 그리고 오스코텍은 100% 수익입니다. 오스코텍은 본인이 가지고 저한테 회원 가입하셨고 리딩을 참고로 하셔서 오늘 매도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솔직한 남자에요. 그냥 은근슬쩍 안 넘어가요. 셀트리온 제약 오늘 차익실현해서 58% 수익까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현대차 엘제약도 일부 매도한 부분 있어요. 자율 매도입니다. 밑에 천천히 한번 보시면 수익 공개되어 있으니깐요.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너무 과하게 오른 종목을 높은 고점부에서 따라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자 만약에 SK하인트의 경우에 매수 포인트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입니다. 21 권역 자 우리 회원에게 여기 고점부에서 매도하라 한 이후에 21 권역에서 매수하라 그랬거든요. 뭐 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조정 받을 게 눈에 보이니까 조정을 피하고 다시 매수했는데 수익 좋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1 권역에서 매수를 한다면 주도주 우상량하고 있는 종목은 21 권역이 핵심 눌림목 매수 타이밍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차와 같은 종목은 아 정거점 돌파형이겠죠? 과감하게 오늘 따라갈 수 있는 분은 따라갔어도 크게 무리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최근에 또 관심있게 보는 색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주가 슬슬 돌아서요. 조선주가 벌써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조금 아 조점 대비해서 강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부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희마축의 양상으로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이는 권역에 있는 종목은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정도는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잘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도 최근에 소식들 들어오면서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요. 자 그와 반면에 통신주들은 낙폭 상당히 좀 강세보이던 이 추세를 무너뜨리면서 좀처럼 오늘도 강한 상승세가 시장에서는 벌어졌습니다만 잘 넘어가지 못해요. 약세다 이거죠. 약세 KT도 낙폭을 보십시오. 배당락 이후에 큰 폭으로 밀리고 난 이후에 잘 못 넘어가요. 반등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주는 또 약세 흐름으로 좀 접어드는 것 같고요. 최근에 약세 섹터로 또 말씀드리는 부분은 음식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음식료도 강세가 무너진 이후로 잘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CJ제일제당은 관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CJ제일제당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5G 섹터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5G 섹터 KMW 오늘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RFHRC가 초강세 보이고 있고 A스테크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8%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현대로템이 문재인 대통령 열차를 2029년도까지 저탄소로 대체하겠다라는 소식으로 현대로템이 14%대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오늘의 주식시황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시장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 선물을 봤다시피 선물을 봤다시피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오늘 새해 첫날인데 특별한 이슈 없으면 강세 유지할 수 있을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시아권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니까 오늘 마감되는 미국시장만 별일 없으면 내일도 무난하게 시장 양호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닥튀케였습니다. 전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